41.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유압 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동되는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2. 변속기 PTO 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3.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 구동한다. 4. 캠축에 의해 구동된다. 정답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42. 유압 모터의 특징 중 가장 좋은 것은 1. 운동량을 자동으로 직선 조작을 할 수 있다. 2. 넓은 범위의 변속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3. 운동량을 직선으로 속도 조절이 용이하다. 4.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정답은 4.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43.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기어 펌프 2. 진공 펌프 3. 베인 펌프 4. 피스톤 펌프 정답은 2. 진공 펌프 44. 보기 중 분기 회로에 사용되는 벨브로 가장 적합한 항은 ㄱ, 릴리프 벨브 ㄴ, 리듀싱 벨브 ㄷ, 시퀀스 벨브 ㄹ, 언로더 벨브 ㄴ, 카운터 밸런스 벨브 정답은 2. ㄴ, ㄷ 45.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동 실린더 피스톤형 2. 단동 실린더 램형 3.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 4.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정답은 3.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 46. 유압 작동기 입력측의 유량 제어 벨브를 직렬로 연결하여 작동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작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1. 미터 인 회로 2. 미터 아웃 회로 3. 블리드 온 회로 4. 블리드 오프 회로 정답은 1. 미터 인 회로 47. 폭발에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2. 화기의 사용금지 3. 인화성 물질 사용금지 4.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금지 정답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48. 소화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3.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 4.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정답은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49. 방화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화사 2. 스위치 표시 3. 방화병 및 스프링쿨러 4. 소화기구 정답은 2. 스위치 표시 50.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정전신은 반드시 스위치를 끊을 것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3. 고장 중의 기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할 것 4. 대형 물건을 기중 작업할 때는 서로 신호에 의거할 것 정답은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51. 작업 효율을 위한 공구 관리의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2. 공구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며 파손 공구는 즉시 교환할 것 3. 공구의 필요 수량 확보할 것 4. 사용한 공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잘 정돈할 것 정답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52. 다음 작업 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할 작업은 1. 기관분해 조립 작업 2. 배전기 탈부착 작업 3.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4. 오일 펌프 정비 작업 정답은 3.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53. 인양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2.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한다 3.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 4.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한다 정답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54. 운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지킨다 2. 기술적으로 들어 올린다 3. 끝날 때만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올바른 몸의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 5. 가스 용접 시 사용되는 산소용 호스는 어떤 색인가 1. 적색 2. 황색 3. 녹색 4. 청색 정답은 3. 녹색 56. 지렛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을 것 2. 화물 중량과 크기에 적합한 것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4. 둥글고 미끄러지기 쉬운 지렛대는 사용하지 말 것 정답은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57. 도시가스 배관이 자주 손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되메우기 부실에 의한 집안 치마 2. H빔 설치를 위한 집안 천공 시 3. 그라우팅 공사 시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정답은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58.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 시 중압인 경우 배관의 표면 색상은 1. 적색 2. 청색 3. 황색 4. 검정색 정답은 1. 적색 59. 다음은 감전재해의 대표적인 발생 형태이다 틀린 것은 1.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3. 전기기기의 충전부와 대지 사이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4.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의 양단 간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정답은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60. 한전에서는 고압 이상의 전설로에 대하여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15만 4천 볼트의 송전설로에 대한 안전거리로서 알맞은 것은 1. 160cm 2. 75cm 3. 350cm 4. 30cm 정답은 1. 160cm 5. 40cm 5. 50cm 6. 30cm 4. 50cm 5. 20cm 15. 30cm